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 가수 김희진, 하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추석은 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저희 노래 평생 4편 그리고 차마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제 새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달라따라, 밝은 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MC하루 가수 김병현, 가수 리누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로 안무를 여쭤볼 건 어떨까요?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안전운전 하시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 잊어주라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